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중국이 개시하면서 점점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뭐뭐를 개시하다 시작하다 launch 하시겠습니다. 중국이 개시하면서 점점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중국이 개시하면서 점점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대만 연안에서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대만에 와서 뭐뭐뭐하는 같은 날에 이번 조치는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대만에 와서 뭐뭐뭐하는 같은 날에 이번 조치는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대만에 와서 뭐뭐뭐하는 같은 날에 대만에 와서 총통과 회담을 하는 같은 날에 분사 구문으로요. Meeting with 누구누구 하시겠습니다. 대만에 와서 총통과 회담을 하는 같은 날에 대만에 와서 총통과 회담을 하는 같은 날에 meeting with its president.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And it's no coincidence the move comes and the same day U.S. lawmakers were in Taiwan meeting with its president. 한 번 더요. And it's no coincidence the move comes and the same day U.S. lawmakers were in Taiwan meeting with its president.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And it's no coincidence the move comes and the same day U.S. lawmakers were in Taiwan meeting with its president. 대규모 군사력 과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만 연안에서 군사력 military might. A massive show of military might off the coast of Taiwan. 대규모 군사력 과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만 연안에서 대규모 군사력 과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만 연안에서 중국이 전개시켰는데 제트 전투기와 군함을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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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한 대의 비행기를 출격시킨 것입니다. 대만 연공에 그리고 최소 9척의 군함을 부연 설명하는 분사 구문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Sending 71 planes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Sending 71 planes into Taiwan's airspace and at least nine Chinese warships 이른 한 대의 비행기를 출격시킨 것입니다. 대만 연공에 그리고 최소 9척의 군함을 Sending 71 planes into Taiwan's airspace and at least nine Chinese warships 그런데 이들 군함은 현재 애워싸고 있으며 대만 자치섬을 그런데 이들 군함은 현재 애워싸고 있으며 대만 자치섬을 그런데 이들 군함은 현재 애워싸고 있으며 대만 자치섬을 해상 봉쇄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 a naval blockade 하시겠습니다. 해상 봉쇄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